아닙니다, 저는. 아, 저 카푸치노요. 카푸치노요. 카푸치노? 아, 카푸치노 좋아하세요? 네. 제가요, 원래 한 번 정하면 잘 못 바꿔요. 그래서 맨날 카푸치노예요. 전 커피숍에 오면 카푸치노만 마십니다. 이 카푸치노 한 번 바꿔보세요. 라테도 맛있어요. 음, 여름이니까 아아나. 아아가 뭐죠?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이 씁쓸한 맛이 머리가 아주 개운해지거든요. 제가 한 번 정하면 잘 못 바꿉니다. 하실 말씀 어서 하시죠. 제가 일이 좀 많아서. 아, 그... 송아 언니네 별채 사신다면서요. 우리 언니 잘 있나요? 네, 잘 계십니다. 사도나 주머니도? 네. 안부 좀 전해주세요. 제가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다고. 그런 일이라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그래서요. 저도 한 번 주말에다 가보려고요. 네? 아, 이번 주말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분들이 좀 바쁠 것 같아서. 네? 아니, 이 비서님이 송아 언니 스케줄을 뭐 다 꿰고 있으세요? 그럼요. 이웃인데요. 요새도 뭐 이웃이란 말이 남아있나요? 뭐 송아 언니 스케줄까지 꿰고 있으니 아주 특이한 이웃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좀 특별한 이웃 사이. 뭐라고요? 더 할 말 없으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, 이 비서님은 힐링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어, 업무에 필요한 일입니까? 물론이죠. 비서들의 정신건강. 자료조사 차원입니다. 뭐. 뭐요? 뭐 선행이나 드라이브 아니면 맛집 탐방 그런 거 있잖아요. 비서들 모임이 곧 있을 예정인데. 글쎄요. 저한테 힐링이라면. 제 딸입니다. 괜찮으세요? 네, 네, 네.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제 딸이 제 힐링이라고 했는데요. 딸이 있으셨어요? 네. 어디로 봐서 제가 총각으로 보이시죠? 딸이 10살이나 됐습니다. 10살. 아.